에이 놀랐지 에이 끝났 줄 알았지 끝났 줄 알았지 아 놀랐지 끝났 줄 알았지요 다시 왔지 아 또 왔어 또 왔어 좋잖아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인사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사이팟입니다 잘 따라갔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도 사람 분들을 또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앉아서 편하게 있는데 하고싶은걸 게임을 한번 Lego impor 마피아 게임 딱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이 멤버를 마피아를 한번ало 그쵸 아 그쵸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사회자를 뽑아야 되는데 뭐 타입 사려고 저 말을 못해 가지고 사회를 잡고 저도 하나도 나 말 것에 좀 갈랄고 다 합시다. 아니 그 말에 지금 사람이 합시다. 안 내려진 거 갈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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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건 갈랄고 갈랄고 ТМ ç 둘이 바로요. 순대만인 거 알아요? 말을 제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이게 제일 잘하네. 역시. 근데 이게 남편이 게임이. 네. 네. 뭐 하죠? 뭐 말하려 했더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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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각자가. 자리.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그렇죠, 그렇죠. 각자가 알고 있는 게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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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딱 경찰, 의사, 마피아만. 오케이. 이건 또 별로 없으시잖아요. 오케이. 나머지 다 10위죠. 경찰, 의사, 마피아. 경찰, 의사, 마피아. 경찰, 마피아. 경찰, 마피아, 의사, 마피아. 의사, 마피아. 오케이. 무게하게. 제가 우리 얘기 어디까지 안 하죠? 아 맞아요. 보인다들 보인다들. 다들, 다들 컴퓨터가 안 돼요? 네. 자. 여기, 한 번. 네. 한 번 제가 마피아라는 의사랑 경찰한테 추천 받을게요. 아, 한 번 더 마피아라는 의사랑. 고를 때, 고르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피아. 주감, 졸지.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마피아. 아, 아직 아니라고? 아. 어때요? 다시 맡으면 될 기쁨이? 왜 이렇게. 아니요, 비슷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도 뭐 비슷해. 아, 형 싸웠잖아. 왜 이렇게 싸웠어? 아, 형 싸웠잖아. 나도 뭐 비슷해. 나는 뭐 좀 부담되더라. 오케이, 오케이. 마피아는 지금 정해줬어요. 나는 이제. 오케이, 시작, 끄볼까? Let's go. 자, 경찰 한 번 골라줍니다, 경찰. 네, 이거 다 신경 소리 안 나게. 네, 네. 마피아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툭 건드릴 거예요. 네, 네. 마피아 내가. 네. 여러분, 한번 보이시죠? 네, 네. 마피아 지금 몰라요. 네. 형 왜 몰라요? 네,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모른다. 네, 마피아 들었습니다. 마피아. 아직 해야 돼. 됐어요, 됐어요. 아, 왔어. 아니야, 도겟 주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피아. 반면이구나.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경찰, 경찰. 아, 아직 안 돼.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경찰차. 자, 지금 경찰. 지금 눈이 가면. 경찰을 가면. 과연. 몰라요. 몰라요. 난 몰라요. 아, 저 일어나 잘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경찰 보겠습니다, 경찰. 경찰. 경찰 보겠습니다. 경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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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라고. 마지막. 육상. 육상. 마지막 육상. 육상은. 육상은. 육상의 마지막. 육상. 육상. 육상도. 육상도. 펀타는 게 뭐냐, 겠죠? 쏙쏙. 누가 올렸다. 저기 일어나 미니식으로 올라와요. 누구누문이고, 누구누문이고, 누구누문 000000000000000 끝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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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어 요한 4 뭐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항상 사용하셔서 사이사야 할까 많은 프로면 뭐 아 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시민이에요 아 그 시원한 아는 어떻게 막 막 아 저는 이제 레인컴퍼니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민이죠 시민분들 잠깐 이제 확인시켜야 되니까 대표님 여러분들께 두고 다시 한번 잠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잠 청해 주시면 돼요 조용히 잠 청해 주시면 돼요 조용히 잠, 꿀잘을 자고 자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한번 일어나서 카메라에 아예 컨택트 네, 그리고 경찰 한번 좋아요 다시 잠을 청해 주시고요 이제 의사 자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가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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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도구 짐 싸이 포에서에 마피아 같은 살인 설마 그 사이 30번 이런거에 지금 그럼 찾아야 돼요 아 어제 가지고 뭔지 알리바이란 말씀해 주세요 자, 누구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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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번호 인자 에라가 버려 서 요 어제 밤에 뭐 제 거우에서는 무수해서 그 자습니다 뭐 아 아 아 아 아 seiz 엘력하다 를 이오 질문을 없어요 가고 갈라 알리 바여가 나게게 하라 냐 저도 우세 방 электроб 참 운동받아요 뭐 뭐죠 ? 최 strange. 또 Tatnora went schnie? 그죠. 어차 casi? 여러분들의 종호작품을 들기 위해서 아주 2019. 이정도에서 9別죠. 지발 Prop, record 어련사위 Jorge wonder Guy. 탈영을 위해 갔습니다. 어차 exclusives. 여러분들의 신금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연고부PI 이상의 이렇게ane지 못했지. 정말 훌륭한 실내들 염저래 한 마냥 열심히 거꾸들인가요 여성 많아요 우리 그냥 소그룹이 심하지 말자 첫날밤은 아무것도 없이 달리발렛고 다시 잠을 통합니다 이제 그 무심한 고함에 제가 그 우리 마피아 분들 아픈들아 이제 마피아랑 경찰이 아주 활발히 활동할 거에요 무사할지 설마 누가 죽겠어 사랑하는 거 잘해야 될 거에요 3,2,1 그리고 이거 해야 해 자 마피아는 눈에 떠서 지목해주세요 지목하셨나요? 네. 다시 잠을 청해 주시고요. 경찰은 누굴 떠서 지목을 해주세요. 누가 마피아인지 조사를 알겠습니다. 네. 의사는 누굴 살릴지. 누굴 떠서 지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트로 나면 알람 울립니다. 세트로 나면 땅. 화창한 사이퍼도시 아침. 아주 무시무신 사이사권이 나왔어요. 설마. 누구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 봐. 더이상 사이퍼도시에서는 해맑은 웃음을 볼 수 있어요. 아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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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웃어. 나한테 웃어. 나 못하죠? 아직까지 말했었어요. 그. 나는 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유연을 마지막 비자입니다. 힌트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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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분이 아쉽게 우리 웃음꾼 막내를 살리지 못했어요. 5 그리고 경찰에 나 자기를 하실 수 있어요. 경찰은 조사에 실패했어요. 마피아만 유능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알리바이를 해봤어요. 저 아까 약간 마피아의 사람들 삐이 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형비문이 시민분들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네 명은 딱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은 안 쳐다봤거든요. 둘이? 네. 저는 둘째!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났나? 자, 저는 반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보셨는지. 반복이 아니라, 마시겠지만 신인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일단 뭐 그렇든 말든 이거고 그리고 방금 제가 아까 전자자 시간에 조금 제가 뒤척했기 싫어해가지고 여기도 되게 많아 좋으시는데 저 아닙니다. 저는 잡고 싶어 안 좋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영민 정기자예요. 그건 맞죠. 우리 한 번 정책 소개장이 있었죠. 지금 정적이 있었죠. 이거 뭐라는 사격이 됐습니다. 만약에 패스가 얘기할 거에요. 대금비 사격이 있었죠. 잠깐만, 지금 여기서 한 번 생각하는게 케이터씨. 네. 그 잠깐 보죠. 어? 아주 이거. 마케아입니다. 나쁜 사람이 이 자막을. 내가 잡겠다 이런 거. 잠깐. 어? 잠깐. 어. 경찰, 경찰. 네. 경찰에. 명대로. 금, 국민이 이거? 경찰에 조사해. 그러면. 경찰에. 조표를. 경찰에. 경찰에. 제가. 아. 내가 좀 더 추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이제. 만약에 여기. 아직. 원희가 경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경찰에 따면. 하나 보고 싶습니다. 아마 방금 그 소리. 이제 잠이 뒤척이 된 소리 때문에. 분명 저를. 검색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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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꼭. 경찰께서. 제대로. 조사를 하시고. 의사분께서. 저 살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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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진짜 명의여야 해요 근데 이게 오키에서 조금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소리를 내주셔야 될 거에요 오케이! 가자! 자, 넣어둬 마죠 손으로 하자 자, 다들 머리 숙여주세요, 숙여주세요 자, 마피아 님이 나와서 숙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숙여주실 거에요 자, 이제 경찰은 일어나서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사들이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사이버야 지금 가영하십니다 아, 이거 봐 어, 굳어져 아, 태양 오, 태양! 오, 태양! 자, 진짜 어제 스펙타클한 방향이었어요 또 죽었어 진짜 오철이 마피아에 진짜 발끝자락을 잡았거든요 어? 근데 아쉽게 놓쳤어 네, 놓쳤어요 이런, 이런 설마 의사가 마피아를 살렸어 우선은 마피아는 우리 도적장 아, 도적장 대박 오, 저거 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아 아, 뭐야 아, 이웃 케이타가 마피아 한 게 아니라 케이트가 죽은 거예요? 임게 따라서 죽이고 의사는 뭐예요? 여전히 살리지 못했어요 의사 누구야?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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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밝히고, 경찰 밝히고 경찰이 누구 조사했는지 밝히면 한 명 안아줘 그쵸? 여기 경찰이 남아있으면 돼 경찰이 있었어? 없어? 경찰은 밝히면... 없나요? 아, 오케이 그냥 걱정받길래 약간 신나고 보면 아, 피하고 판매나? 제가 지금 다 모든 분의 눈을 똑바로 잡고 있었거든요 일단 관심법 제가 관심법을 지금 조금 연계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단 도아씨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원래 게임할 때 사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탱씨는 저랑 제가 눈이 맞춰서 갑자기 하다가 눈을 피하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이런게 있을 때 탱씨는 뭐 먼저 공이 나와서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살받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저걸 탱신하고 오케이 이거 탱신하고 이거 탱신하고 무조건 타령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알아둬다 여기서 신이 하나 끝났어요? 끝난 느낌 그렇죠 안 돼! 저 타령이라고 백플레이로 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세상에 100% 없습니다 100%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그쵸 그쵸 저리 지목했는데 저 그러면은 제가 히트형을 죽인 너무 뻔한 게임이야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라고 근데 여부를 생각해서 형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걸 엮어서 전 해겠습니다 그러기까지 몰랐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말해봤던 히트형이 나를 왜 이 관계가 안 돼? 아까운 거에서 멀어가는 게 비유기 웨이컨대 왜 지금 이렇게 되면 날 말해 놓으실까 봐 사람이 죽을 때마다 좀 슬퍼요 그래서 이런 또 변명 자기가 죽이고 지금 트라우마에 빠지면 아닌가요? 저는 그런 그런 말할 텐데 일단 절대 아니야 자, 저흥정 조언을 안 했으면 이탈이게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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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결론을 하고 이게 마지막 카디거든요 이번에 못골로 치면 끝나는 게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누구 같다 이런 이유를 딱히 가정하여 저희 변론을 해주신 타임을 갖겠습니다 도완 도완 씨부터 저는 이제 사이퍼마을에서 순수함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저는 결핵합니다 저는 태그씨가 억지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고요 저는 타령의 저노라고 감절에 치워하겠습니다 저는 휘영갔습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 3명같이 너무 싸우고 있었어 지금 그거도 있고 휘영이 아무말이 없어요 그렇지 도완이다가 완전히 얘기를 해가지고서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게임하면 휘영이 많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 이렇게 중요하다 휘영이 분위기 베이커사 할까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제 의사거든요 경찰신분 태그 지목하세요 제 모든 반론 태그 맞아요 태그 태그다 무조건 자 거기서 택으로 가 저희 택으로 가세요 휘영이 형을 한번 하려고요 택했을때 저 비춰요 자 저희 택으로 가야 게임이 막파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경찰이 가 경찰이니까 저 시민이니까 저 시민이니까 저 시민이니까 저 시민이니까 저 시민이니까 저 시민이니까 힘이 많으면 그런 탄영이야 진짜 조심하려면 나 안해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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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뭐 그렇게 하는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의사라 겠죠 이렇게 다가가 하셨다 1나지 아시지 않게 하고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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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덮고 있는 거라고 다 이제 사이자멸 사이자멸 한 번 더 줘요 이거? 사이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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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말고 투표만 하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아니 저 무서워 셋 둘 하나 이거 고민하면 더 안돼 그렇지 이거야 나 믿어 죽이실 건지 안 죽이실 건지 진짜 죽이실 건지 밑으로 한 번 죽이는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해근내 게임 끝났어 이렇게 해도 시민의 생태입니다 됐어 됐어 아니 제가 해근를 봤는데 얘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장난해지고 얼굴 그냥 팔을 팔을 뚫리더라고요 아니 저 마지막에 둘 줄은 몰라야되는데 둘이 한 번만 한 번만 쓰면 방금 이 네 명이였으면 자기가 경찰에 말하면 되거든요 경찰에 말하면 경찰에 조사선을 성공했다고 마피아가 말하면 그건 못 믿어요 경찰에 믿을 수 밖에 없는데 다 진짜 다들 마피아를 제가 거기서 자기가 경찰이 하면서 탄용했는데 저 성공했다고 했어야죠 오늘 경찰은 듣고 있어요 경찰은 케이타가 케이타가 그날 밤에 딱 골랐는데 얘 골랐는데 죽었어요 의사가 이사가 계속 못살렸어요 의사가 이랬어 진짜 못살렸어요 저는 못살렸어요 괜찮은 경찰인걸 딱 늦게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못 골랐는데 오빠가 나를 바로 집어받아서 그래가지고 나이 집어받아서 너네 다음에 너네 날 사렸어야지 아 진짜 충청이 첫 마피아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다들 잘한거 같아요 제가 잘 어울릴거 같아요 사람을 다음에는 좀 쉽게 연상되지 않는 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우리 원희 다음에는 오래 살자 맞아 원희 부르다니 생활할 수 있게 나 우선 해줄게 자 오늘 재밌었는데 스토어 한번 하기 오! 저희가 많이 연습합시다 원희가 못했네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진짜 저 한마디도 알아볼게요 오케이 원희 죽인 이유는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부스럭 들기 때문에 원희 들었을까봐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진짜 진해집니다 아 맞다 아 맞다 그렇죠 내가 들으면 되죠 둘 다 들었구나 자 우리 이제 숙소에서 마피아 게임 연습하는걸 기약하면서 다음에 또 또 정말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진짜 갑니다 다음을 V LIVE을 기약하면서 네 더 인사드릴까요 아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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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보다가 나와준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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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